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녹색 원자력학생연대는 19일 13개 시도별 지정장소에서 원자력지지운동, Stand Up for Nuclear 이런 1인 시위 행사를 가졌습니다. 녹색 원자력학생연대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한양대 등 모두 14개 대학의 원자력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길거리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그리고 토론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일 1인 시위는 참가자들이 서울과 광화문, 또 서울역, 수원역, 천안신세계백화점, 대전역, 광주, 송정역, 부산대학교, 제주시청 등 전국 13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위에는 녹색 원자력학생시위 소속 원자력공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원전산업총사자 시민단체, 일반시민동 100여 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각자 30분에서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녹색 원자력학생연대는 1주차에는 원자력 살리기, 2주차인 26일에는 원자력 알리기라는 주제로 2주간에 걸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녹색 원자력학생연대가 제작한 피켓을 들고 무너지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고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탈원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바로 이런 학생들이 세계 최고 원자력, 누가 그를 죽이는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문재인 얼굴이 보이죠? 세계 최고 한국 원자력, 누가 그를 죽이는가? 죽이는 사람이 있네요. 이 행사는 대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역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나서서 원자력을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전국에서 13개 지역에서 벌어졌던 행사, 여러 명이 했죠. 여러 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행사를 했다. 피켓에는 세계 최고 원자력, 누가 그를 죽이는가? 이런 문구가 들어갔고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에는 원전 가동, 건설 중단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 그리고 늘어나는 전기요금과 위협받는 에너지 안보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1인 시위는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원자력 지지 운동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환경운동 당체인 환경진보는 재생에너지의 무변별한 확대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원자력 지지 운동, Stand Up for Nuclear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파리와 LA, 뉴욕, 런던을 비롯해서 전세계 50여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원자력 지지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찍은 전세계 시민들의 사진이 속속 SNS 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자력 지지 운동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아기와 함께 원자력, Split, Don't Emit, 이렇게 적어서 원자력을 지지하는, Be curious, 원자력은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Stand Up for Nuclear, 이렇게 들고 전세계에서 지금 원자력을 지지하는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50여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주최를 했는데,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박사 과정 중인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조재환 대표, 올해 30살입니다. 조 대표는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독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겨야 할 영역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되고 합리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이 흘러가면서 학생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분야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의 분야가 아니다. 원전은. 에너지 분야이고, 원전은 가장 값싸고, 가장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원전을 폐기해버리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결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문제, 그리고 산업 문제까지 오니까, 앞으로 원전을 지켜야만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전력, 전기요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 재환 대표는 탈원전 정책 이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쌓기여하고, 좋은 직장을 잡을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산업 자체가 흔들릴 줄은 몰랐다.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필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공자들이 지금 해외로 진출하느냐, 국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4년, 10년간 공부했던 것을 버리고, 비원자력 분야로 진출해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요. 이번 시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가장 시급한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3배 이상 더 늘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탈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재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지난주에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방문해서, 수소와 풍력발전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창원 인권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위기, 이미 위기는 지났죠. 그야말로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려지책으로 풍력, 수소에너지로 가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탈원전정책을 포기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노조지부장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측에서 막아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발전 역량을 무너뜨리고, 지금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에너지 집권을 중국에게 종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집권을 연장해야만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10년, 20년 집권을 연장하면 나라를 통째로 거듭을 내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정책, 원자력 발전, 원전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